1. 2. 2. 3. 2. 2. 4. 여러분 학교가 시간이죠? 제이쉐이 무슨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? 맞춰보세요. 네 네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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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축했습니다. 저희 모여서 보고 있는 영상에서 한 번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. 노래에 맞춰서 한 번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자아자아.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. 그런 강한 의지를 담은 곡인데요.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시나요? 지금부터 하는 랩을 시작하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집 반지에 지금 이렇게 메일을 타고 사회적으로 기운 파트입니다. 저희 이번 앨범 아타카 제목처럼 쉽게 한 곡 계속해서 연주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작년 앨범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조금 세미콜론을 통해서 조금 쉬어가는 청춘들을 응원했다면 이번에는 저희 열정을 느끼시고 조금 더 힘내서 달려가는 캐럿블룸인 것 같아요. 청춘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견뎌 손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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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상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자, 고생하지 않았어? 아니요, 뭐랄까? 저 파트 여기는 진짜 좋아해 저는 다 같이 바로 이렇게 동동 동해서 아, 여기는 뭐야? 유화연 Lieutenant 여기에서 시원해 아니야 야, 나 진짜 해강이런 너무 갑자기 riment, 좀fire ника전 난 바로 그렇게 Jaap 팬들이 조금 더 이번 앨범을 조금 뭔가 더 힘을 내거나 한다면 진짜 정말 바빴때만큼 뿌듯할 것 같아요.